한국인은 베트남의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베트남 서남부의 섬 아름다운 섬 푸쿠옥, 새파란 하늘과 신선한 바람, 맑은 바다로 유명한 이곳에서 한국인들을 신과 같이 떠받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쿠옥 주민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무려 공항할주로까지 마중 나가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인들을 자신을 구원하러 온 신이나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푸쿠옥 프로모션 투어를 진행 중인 한국 여행사들은 한국인을 각별히 챙기려는 푸쿠옥 사람들의 태도에 매우 놀랐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민들이 신으로 모시든 말든 한국의 태도는 싸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푸쿠옥을 베트남의 하와이, 한국인들의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한국은 소 잃고 의양간 고친다면서 귀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에게 한 번 뒤통수를 크게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더는 안 속는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차가운 태도에 바지가랑이까지 붙들고 늘어지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상황이지만 글쎄요. 과연 베트남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베트남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오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양국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의 수십 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진출했고 한국 대기업이 가진 거대한 자볼력과 기술력을 띄우며 베트남 경제는 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으로 뽑히면서 가난한 나라의 대표주자였던 베트남은 거지가 신세를 고치고 금에 환영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뒤에는 묵묵히 그들을 지원한 한국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투자액이 무려 23조 이상으로 과거 베트남에서 가장 큰 고용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국가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베트남 직원의 복지와 행복에도 세세하게 신경 쓰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삼성은 베트남 국민의 평균 소득을 훨씬 웃도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로 다들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 안달이었죠. 특히 열악한 환경에 베트남 기업에서 근무했다면 누릴 수 없는 무료 식사와 각종 보조금 삼성 휴대폰 및 미용실과 같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외에도 LG, 포스코 등 다양한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같이 공생해가며 성장해가는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투자를 해줬으면 당연히 베트남도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베트남인들의 답 없는 국민성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인들과 같이 직접 일해본 이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은인은 엄청 쉽게 있는데 원수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를 하고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인간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인들은 평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문제에는 돌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반드시 1대1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어도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배신하지 않기만을 바랄 텐데요.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자 베트남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베트남인 혼자 이뤄낸 것처럼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베트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극면성실한 베트남인들의 국민성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뤄내고자 하는 갈망이 큽니다. 특유의 자립성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는 기성세대와 달리 패기와 자부심이 있어요. 인터뷰한 사람들은 모두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이루키는 결과다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와 각종 언론에서 자기 나라를 울려치게 하면서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습니다. 이런 괘씸한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베트남 정부부터 먹고 살만해지자 우리는 한국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야말로 베트남에 아쉬워하는 입장이다라고 착각해버렸고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정화되자 갑질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겐 백신 구매 비용을 덤탠니 씌우면서 과도한 방역 정책을 강의했고 한국 교민들에게 비자 갑질과 벌금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현지에서 요식업을 하다가 2021년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 쫓겨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한국인 A씨는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인명으로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인이라고 떠받들어줄 때는 언제고 자기들 불리해지니 떠나라고 난리다. 이런 피해는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교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베트남 정부의 행동이 인터넷상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사흘 동안 무려 약 300명의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 격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엔 격리 조치가 예고됐던 일본 싱가포르 입국자는 강제 격리시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기에 한국인들은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당시 베트남의 관광사업은 한국이 중국과 1,2위를 다투며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이런 행동은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 안 준다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은 얼얼한 뒤통수 때문에 황당함을 느끼다가 고지어 엄청난 노여움을 드러내며 피해 복수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삼성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사업을 구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현지에 일하고 있는 베트남 직원들에게도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베트남 기업에 비해 훨씬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해주는 삼성에 일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며 더 나은 권리를 보장하라고 불법 파업까지 감행했습니다. 또한 취할 것은 취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벌이는 베트남인들의 특성상 베트남인들은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솔솔하게 모은 재산으로 새로운 돈벌이를 찾게 되면 상사에게 말하지도 않고 무단 퇴직을 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무단 퇴직만 하고 조용히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떤 이들은 말도 없이 그만둬 놓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사기범으로 이름을 올려 삼성의 이름에 먹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며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한국도 참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보여주는 직원을 사정없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차가운 보복전을 시작하자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베트남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중 포스코 건설의 손절은 베트남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줬는데요. 포스코가 2018년도에 매각하자 떡상을 꿈꿨던 베트남 자립형 신도시 스플렌도라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큰 수건이나 다름없었지만 베트남을 믿을 수 없다고 깨달은 포스코가 손절을 치면서 재빨리 빠져나가 사업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국영건설회사 비나코넥스가 공개한 주주총회 문서에 따르면 스플렌도라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의 부채는 무려 1,7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스코만 믿고 득이앙양하던 베트남은 자기들은 뒤통수를 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기업들도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2021년 8개월 동안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만 8만 5천 5백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전반이 무너져가고 있던 베트남에게 남은 것은 관광사업과 부동산 사업뿐 하지만 부동산 재벌 빈 그룹이 자동차 사업과 스마트폰에 돈을 왕창 투자했다가 그야말로 폭망을 겪고 철수한 뒤 부채에 시달리게 되자 결국 마지막으로 베트남에게 남은 카드라곤 관광 사업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선 그룹은 로마 시대를 테마로 설정한 건물들을 쉬지 않고 지었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강력한 지원으로 섬의 서북부와 최남단 안또이안을 연결하고 좁은 2차선 국도까지 가라엎어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탈바꿈시키면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시켰습니다. 그들이 제1순위 타깃으로 잡은 것은 바로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인 입국자를 쥐잡듯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 관광객을 찾는 것이 어이없긴 합니다만 그들은 유럽이나 일본의 관광객보다 한국의 관광객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내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 여행자의 입국도 격리면제시키고 푸꾸옥의 한국인을 위한 한국말 안내판과 메뉴를 만들면서 한국인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을지 몰라도 한국은 베트남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많기에 베트남이 꿈꾸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